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시대 마무리 80선. 오늘은 41번부터 44번까지. 자료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1번. 개공 등이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두 개 고르시오. 1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 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수료한다. 틀렸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렇게 묻어가는 거 주의하셔야 돼. 실무교육, 시도지사, 연수교육,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그 세 가지 교육에서 국장은 안 나와요. 1번 틀렸고. 2번.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맞죠. 실무교육, 시도지사, 연수교육,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그 세 가지 교육에서 국장은 안 나온다. 2번 맞고. 3번.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죠. 중개보조원이, 법제도변경, 중개경영실무. 이거 알아서 뭐하게 해. 중개보조원이. 직업윤리만 교육내용이죠. 연수교육이 법제도변경, 중개경영실무, 직업윤리. 연수교육이.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바뀐 것을 알려주니까. 법제도변경. 직무교육은 직업윤리만.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니까. 4번. 연수교육은 개공만 대상으로 함으로 소공은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 2명. 2명이니까 2년마다.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주는 거. 개공, 소공 2명. 2명이니까 2년마다 받아야 되고.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준다고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연수교육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 5연수 하는 거. 그죠? 5연수. 앞에는 맞아요. 근데 그 500만원의 과태료를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부과하죠. 왜 그러냐면 연수교육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과태료 두 가지를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과태료, 시도지사. 자격취소, 자격증만납, 100과태료, 시도지사. 그 두 가지는 시도지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는 맞는데 뒤가 틀렸죠. 6번.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일 2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게 아니라 2개월 전까지는 연수교육이죠. 아까 연수교육.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예방교육은 다 나와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나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나온다고. 열 글자. 그래서 11전까지 통지하는 거죠.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나온다. 열 글자. 열 글자니까 11전까지 통지.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통지 없다. 통지 없어요.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아까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예방교육은 열 글자니까 10일 전까지 통지. 6번도 틀렸고. 7번. 국장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 3가지 교육. 균형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지침을 마련해서 교육지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시행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지침 마련, 지침을 시행할 수 있고. 교육지침 속에는 교육목적, 교육내용 이런 거 포함되고요. 강사의 자격, 수강료, 수강신청도 포함되죠. 강사의 자격, 강, 수강료, 수강, 수강신청, 수강. 강수강, 강수강. 강수강도 교육지침에 포함된다. 교육자가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포함되요. 교육지침에. 근데 교육자가 없어도 강사의 자격, 수강료, 수강신청은 교육지침에 포함된다. 강수강, 강수강. 교육지침에 포함된다. 7번 맞고요. 42번. 업무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두 개 고르시오. 1번.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도 업무 위탁 규정이 있다. 틀렸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만 업무 위탁 규정이 있어요. 등록관청이 실시할 때는 업무 위탁 규정이 없어요. 2번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에 관한 업무를, 시험 관련된 업무를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틀렸죠. 시험에서는 학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36회 때 시험을 학교가, 대학교가 문제를 내겠대.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시험에서는 학교가 없다. 그런데 이제 교육에서는 학교가 있죠.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에서 학교가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 그런데 시험에서는 학교가 없다. 지금 2번은 시험이잖아요. 시험인데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시험에서는 학교가 안 나온다. 교육에서는 학교가 있고. 3번. 시도지사가 교육이에요.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이에요. 교육,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업무를 위탁하면 어디에 어떤 일을 맡겼는지 관보에 고시한다. 알려주는 절차가 있어요. 교육, 시험에 대해서 업무 위탁을 하면 알려주는 절차가 있다. 4번. 국장은 예방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틀렸거든요. 교육 관련된 업무 위탁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업무 위탁 규정이 있어요. 실무교육, 시도지사, 연수교육, 시도지사 업무 위탁 규정이 있어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만 업무 위탁 규정이 있다고. 등록관청이 실시하면 업무 위탁이 안 되는 거고 규정이 없으니까. 예방교육은 필수 교육도 아니에요. 예방교육 할 수 있다. 업무 위탁 규정도 없어.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예요. 5번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단체는 강의실 1개의 수 이상 확보하고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맞죠? 교육 실시하는 강의실은 면적 제한이 있어요. 50제곱미터 이상.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지. 강의실인지 중개사무소인지. 강의실은 면적 제한이 있다.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 중개사무소가 면적 제한이 없는 거고요. 6번. 강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공무원은 7급 이상. 우리 7급 공무원 그렇게 자연스럽잖아. 7급 공무원. 영화도 있었으니까. 6개월 이상 경력 돼야 되고. 9급이 아니라 7급 이상. 그리고 이제 7번. 각종 자격증들 다 나오는데 변호사만 따로 빼서 경력 2년 이상. 다른 자격증은 3년 이상. 좋은 걸수록 경력이 짧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3년 이상 종사자만. 그게 아니라 변호사는 2년 이상. 다른 자격증은 3년 이상. 좋은 걸수록 경력이 짧다. 그리고 석사랑 전인강사랑 비교해서 전인강사가 더 좋은 거예요. 전인강사는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경력 2년 이상. 석사가 3년 이상. 박사는 더 좋은 거잖아. 경력 필요 없고. 그래서 석사랑 박사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석사랑 전인강사랑 비교해서 전인강사가 더 좋은 거다.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전인강사 2년 이상 경력. 석사는 3년 이상. 박사는 경력 필요 없고. 변호사 2년 이상. 다른 자격증은 3년 이상. 공무원은 7급 이상. 43번. 포상금 시즌1이죠. 공인중개사법 시즌1. 부동산거래 신고대한 법 시즌2. 공인중개사법 시즌1. 옳은 거 2개 구르셔. 1번. 낚이면 안 되죠. 포상금은 1인당 50만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건당. 두당이 아니라 건당 50만원. 두당 그러면 우리 다같이 우르르 가면 되잖아. 건당이라고 건당. 1인당 X.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50만원이니까 50% 이내. 맞죠? 50만원이니까 50% 이내. 전부 보조 X. 그리고 협회 보조 X. 국고 보조. 국고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시도보조 그것도 X였어요. 50만원이니까 50% 이내. 국고 보조할 수 있다. 3번. 무등록중개업자 등이 행정기관에 발각된 후 이미 발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신고고발은 뒷북 포상금 안 주죠. 발각되기 전에 신고고발을 해야지. 포상금은 뒷북금지. 뒷북을 치면 포상금 안 준다. 발각되기 전에 해야죠. 4번.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누구에게? 국장이 아니라 등록관청.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줘요. 시장군수구청장. 또 신고센터가 포상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했대요. 포상금을 신고센터가 준다. X.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주는 거예요. 국장 X, 시도지사 X, 신고센터 X.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포상금을 등록관청이 주니까. 4번도 틀렸고. 5번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간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부터 1주가 아니라 1개월. 시즌 1이니까 1개월. 시즌 2는 2개월. 1주가 아니라 1개월. 좀 그럴싸하죠? 낚이면 안 되고. 5번 틀렸고. 6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 두 건 그러면 한 건 두 건이니까 시간차가 있죠. 그러면 최초 신고고발자에게 시간차가 있으니까. 먼저 한 사람에게. 근데 7번 보세요. 2인 이상 공동. 2인 이상 공동이면 둘이 같이 간 거야. 공동. 시간차가 없어요. 그러면 균분. 균분이 원칙인데 배분 방법에 합의하면 합의가 우선해요.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없으면 균분. 25만원.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30만원 20만원 받기로 합의했대. 30만원 20만원.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시간차가 있나 없나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두 건은 당연히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한 건 두 건. 먼저 한 사람에게. 두 명일 때 지금처럼 두 명 이상 공동이면 시간차가 없으니까 원칙은 균분. 근데 두 명 이상 각각일 때. 각각. 그거는 시간차가 있죠. 각각. 그러면 먼저 한 사람에게. 두 명일 때 공동인지 각각인지 잘 봐야 돼요. 각각은 시간차가 있는 거니까 먼저 한 사람에게. 44번 포상금 계산 문제고요. 어렵지 않아요. 시즌 1에서. 무양아닌 부양. 무양아닌 부양. 조작단과 제외. 그거 외우는 거고. 그리고 무혐의만 제끼면 되고. 무죄 판결은. 제끼는 거 아니고. 무죄 판결 포상금 주는 거예요. 무혐의만 제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써놔야 돼. 무양아닌 부양. 조작단과 제외. 무혐의 X. 딱. 써놓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문장 읽고 하나씩. 한 문장 읽고 하나씩. 영어 알파벳당 한 건씩이고. A 50. B 50. 건당 50만 원이니까. 첫 번째. 갑은 폐업신고 중기업판 A. 무등록 중기업이죠. 무양 아닌 무양. 무. 포상금 주는 거고요. 기소유예 주는 거죠. 그래서 갑은 A에 대해서 50. 두 번째. 을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B. 거짓으로 등록한 게 부정한 방법 등록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무양 아닌 부양. 부. 부정한 방법 등록. 거짓으로 등록. 포상금 주는 거고. 무죄 판결도 준다고요. 무혐의만 제끼라고. 을은 B에 대해서 50. 무죄 판결과 무혐의는 완전 다른 거예요. 무죄 판결은 포상금 준다고. 세 번째. 등록증 양도한 C. 무양 아닌 부양. 양. 양도되어. 부양. 양수되어.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포상금 준다고. 그리고 병은 갑이 신고한 뒤에 나중에 또 C를 또 신고했네. 병은 뭐 했어요? 뒷부. 값이랑 병이랑 비교해보면 값이 먼저잖아.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값만 병은 안 준다. 포상금. 뒷부. 시간차에서 밀렸으니까. 그리고 공소지익이 유죄 판결 주는 거고요. 그래서 값은 C에 대해서 또 50만 원. 병은 쓰는 거 아니죠. 병은 뒷부.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번째. 병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행위한 D. D가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를 했어요. 요거를 신고했네. 포상금 안 준다고. 무양 아닌 무양. 조작당과 제외. 금지 행위에서는 조작당과 제외.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당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투기 조장 행위는 포상금 안 줘요. 조작하는 거. 꾸미는 거.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그거 포상금 주는 거지. 병은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병은 뭐야? 약간 병신 같아. 뒷북치고 있고 지금. 엄한 사람 신고하고 있고. 그 다음. 갑과 을은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꾸미는 거. 조작. 조작당과 제외. 포상금 주는 거잖아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했어요. 공동으로. 그러면 원칙은 균분인데 배분 방법에 합의가 있잖아요. 갑이 10분의 3. 을이 10분의 7. 그리고 기소유예. 주는 거고요. 무혐의만 제끼는 거야. 그러면 합의대로 나눠주면 되죠. 15만원. 35만원. 50만원 곱하기 10분의 3이면 15만원. 50만원 곱하기 10분의 7이면 35만원.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으면 25, 25.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특정 개공에게 중기의리를 유도한 F. 제휴해.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고. 포상금 주는 거죠. 조작당과 제휴해.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그런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무혐의. 이거 안 주는 거잖아. 쓸 필요 없다고. F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고. 무혐의는 포상금 안 주니까. 무혐의잖아. 포상금 지급 대상인 건 맞지만 무혐의니까 포상금 안 주는 거다. 이해 되시나요? 그 다음. 병은 개공 아닌 자로서 중계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한 지.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했어요. 이건 포상금 주는 거죠. 무혐 아닌 부양. 무혐 아닌.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 포상금 주는 거고 병이 이제 제대로 신고했어. 그리고 지가 100만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이게 1년 1천이니까 100만원 벌금 받을 수 있잖아. 유죄 판결 받은 거예요. 이거 포상금 주는 거죠. 무혐의가 아니잖아요. 무혐의만 제끼라고. 그래서 병. 쥐에 대해서 50만원. 마지막 거는 이 모든 게 발각되기 전이었다. 이렇게 해야죠. 발각된 후였다 그러면 다 뒷북이니까 다 0원 되잖아. 발각되기 전이었다. 그런 거고 끝난 거예요. 어떤 느낌 드세요? 정신 사나와. 그래서 3명까지는 안 나오겠다. 나오면 값을 2명 나올 거고 제가 하는 것처럼 문제 풀면 된다. 한 문장 읽고 하나씩 한 문장 읽고 하나씩 그리고 무죄 판결과 무혐의 주의하시고 무혐의만 제껴라. 무죄 판결은 포상금 주는 거다. 무혐의만 제껴라. 정신 사납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자, , 내가 바라, 날씨 incerten 것을 관 explanation